벌써 2회를 맞이했는데요. 생각보다 공연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초경하면서 밤 심야에 만나서 올빼비처럼 연습을 했고요.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지조를 맡고 계신 아모니카 유중석 중앙대 부총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남성 위주라고 해서 여성친화 멤버를 여깄는데 플롯 그리고 이정호 기술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휴대폰에서 되게 중요한데 베이스 키타운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 김신혁 박사님께 선고해줍니다. 김신혁 박사님. 건축사를 대표해서 수현 건축 대표 송기환 대표님께서 보컬과 기타를 맡아주십니다. SAC공사는 이번에 논문 발표나 이런 것도 협력했지만 이번에 인적자원 예능이 튀어나온 우리 고재영 부장이 보컬로 연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여러분. 고재영입니다. 저는 아프트 키타를 맡고 있고요. 오늘 너무 많은 일을 위해서 머리 아프지만 또 준비한 게 저희가 아마 아마추어하다 보니까 좀 더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우리 재수 피아노의 김하영. 우리 피아니스트를 영입했습니다. 정혜원은 송양수 박사님의 따님이라서 조혜원입니다. 연습을 많이 못해서 약간 틀리더라도 여러분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요. 첫 번째 곡은 아무래도 실록 봄을 맞아서 녹색을 뜻한 우리 앨범 위로 잡았고요. 첫 곡 시작하겠습니다. 연주곡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연주곡입니다. 전화 concent Porter 연주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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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주곡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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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아무래도 학술대회가 방원대에 기체돼서 학술대회 바람이 불어온다 이렇게 저희가 붙였고 영남대에 이어서 작년에 했던 곡을 한 번 더 오마주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곡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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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한 노릇진만 새로운 꿈이 없기고 바람이 풍어 오는 것만 되고 없을 것만 나뭇잎이 송식하는 곳 그 모습은 아는 것만 너의 인생 안 돼요 너의 몫이 난 그리워 너의 용어가 볼 수 없는 것만 바람이 풍어 오는 것만 그리워 올 수 없는 것만 그리워 올 수 없는 것만 아우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붐을 상징하는 꽃이 대표적인 벚꽃이 있는데 방음대로 하자 폈죠? 그래서 저희가 공목 고민하다가 벚꽃앤디인 봄노래를 불러보자 시도해봤습니다. 좀 어려운 노래를 좀 고민도 많았는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자 그럼 벚꽃앤디 시작하겠습니다. 벚꽃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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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우리의 빛에 숨잡아요 이 거빛이 맛이 풀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이 거빛이 살아나는 그대와 이 거빛이 숨어있고 할 수 없는 그 거빛이 이 거빛이 살아나는 그대가 이 거빛이 숨어있고 이 거빛이 숨어있고 이 거빛이 살아나는 그대가 이 거빛이 숨어있고 이 거빛이 숨어있고 이 거빛이 숨어있고 이 거빛이 숨어있고 우리의 대한민국을 섭취해서 내가 내 모습에 샴표를 쳐 사랑하는 영향들이 많으나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영향이 없는 법무룹이 나타나고 싶어 아멘 언제나 그대 rij 그대 rij 공대 광안대 역이 박캔절 만들고 예전에는 성봉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춘창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 의지만 예전에는 춘천 가는 게 하나의 중요한 문화 행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로맨틱한 그런 부분이었죠. 성군역에서 춘천 가는 기차가 운행됐습니다. 지금은 대규모 역사권 개발이라고 해서 약간 격세지감인데요. 아날로그 돌아가서 우리 춘천 가는 기차를 통해서 옛 추억을 한번 회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춘천 가는 기차 출발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지쳐 있었나 봐 주께는 그 밤 날 새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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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무스라엘 지쳐야 그 꿈의 그 소리 그 날 가득한 내 품이 얼마나 아름다운 바람에 내 당신은 믿음을 닿아볼 이곳에 도는 사랑을 빌려 수납자만 신고 싶어 저녁에 보나 보나에 그 추운 그리스도 존재해 젓갈이 희망하는 나는 괜히 헛바라네 그는 내 삶을 수는 지구의 그는 그리스도 존재해 나는 그리스도 존재해 그는 그리스도 존재해 나는 그리스도 존재해 그는 그리스도 존재해 그는 그리스도 존재해 그는 그리스도 존재해 아멘 옛날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니까 힘듭니다 저도 50대가 되세요 아무튼 편안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 소개하세요 광운대 하면 다 공돌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광운대에도 아티스트가 있었어요 아이스하킬 그러니까 아이스하킬 사랑하는 작은 거인이라는 가수 누군지 아십니까 김수철이 저희 광운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좀 밝은 노래도 필요했고 또 우리 젊은 대학생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마지막 공목은 젊은 그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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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Snow 젊은이래 장례보다 젊은이래 젊은이래 아아아 사랑스러 젊은이래 아아아 태양례대로 젊은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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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젊은이란 내 맘을 다같아 시키자 영원히 함께 뱅둑이 살고 웃는 아름다운 한창의 꿈이 우리를 부른다 다시 가시죠. 다시 가시죠. 다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뒤에 진짜 안 들립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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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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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